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에 대한 찬반 여론이 여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당선인 측은 이전 입장을 고소하며 청와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유승 기자가 용산 주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집무실 이전 의지를 굳힌 윤석열 당선인.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결정을 신속히 내리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부정적인 현 청와대와는 협의를 잊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로 옮기면 강북쪽 비행 금지 구역은 반경 3.7km로 절반 이상 줄지만 경찰 교통관리 구간은 3km 늡니다. 가뜩이나 막히던 터라 혼잡은 물론 집회 우려까지 커집니다. 로타리 여기가 굉장히 양쪽이 2차선, 2차선이기 때문에 협소해요. 국민 소통엔 좋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마음으로 편안하게 좋을 것 같아. 나라를 편안하게 좀 잘 이끌어가게. 자기 말대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전 비용과 국방력 공백 등 논란이 더해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한 리얼미터 조사에선 이전 반대가 53.7%로 나타났고 천여 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미디어 토마토 조사에서도 10명 중 6명이 반대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용산공원을 조성해 시민과 함께하는 대통령실을 만들겠다는 입장이지만 시민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OBS 뉴스 조유지송입니다. OBS 뉴스 조유지송입니다.